8 9번 만평. 21대 국회가 막바지 법안 심사에 들어갔지만 창의 야당이 최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뒤 여야 대립이 극으로 치달으면서 대구 경북의 주요 민생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위기에 놓였다고 하는데요. 대구 경북 최대 현안 법안 중 하나인 고준히 방사성 폐기물 특별관리법을 대표 발의한 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 원전을 쥐고 있는 주민들이 고준히 방사성 폐기물이 지금 임시보관소에 있으니까 새 저장 시술을 언제쯤 짓겠다는 게 나와야 하거든요. 라며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해서요. 여야 모두 정쟁에 함몰해 민생은 나 몰라라니 결국 모든 피해는 또 국민들이 입게 됐습니다. 경북 청도군의 조형물 특혜의 효과 관련해 조형물을 조성한 작가가 결국 사기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는데요. 자 이 더군다나 설치된 조형물은 창작물이 아니라 중국에서 수입된 복제품이라지 뭡니까요. 이에 대해 조형물 철거를 즐기차게 주장해온 청도군의회 이승민 의원은. 작품성도 떨어지고 사기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군민의 혈세로 이런 일을 벌였으니 당연히 철거를 해야죠. 그리고 사기작가가 이 청도군에서 저지른 각종 비리를 청도군수가 몰랐을 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며 추가 수사를 통해 실체의 규명이 돼야 한다고 말해서요. 네. 그 시작 전부터 잡음이 많았고 문제가 된다고 경고까지 했는데도 사업을 강행한 청도군수의 속내까지 밝혀내야 문제 해결이 마무리되지 않겠습니까요. 경상북도가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단일 규모로는 최대 규모인 1,105분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는데. 자, 이 편성된 예산은 만남주선, 행복출산, 완전 돌봄, 안심주거 등 6개 분야 100대 화제에 투입된다고 하는데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국가 최대 현안이자 난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하고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라며 기존 도비와 지방비 3대 7 매칭도 5대 5로 바꿔 실군 재정 부담도 줄였다는 얘기여서요. 네, 신속한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알맹이는 튼실한지 또 제대로 굴러가는지 계속 점검하시기 바랍니다요. 담당의 홍문종이었습니다. 담당의 홍문종에 있는 그때가 대형의hak 뼈가 fifth iers